1. 스펀지 케이크 제조 시 덮개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계란과 설탕은 몇 도로 가원하여 믹싱하는가? 1. 섭씨 30도 2. 섭씨 43도 3. 섭씨 55도 4. 섭씨 70도 정답은 2. 섭씨 43도 2. 케이크 도넛을 제조할 때 설탕을 정상보다 많이 사용하면 나타나는 결과는? 1. 기름 흡수가 적다 2. 껍질이 부드럽다 3. 기공이 열린다 4. 조직이 거칠다 정답은 3. 기공이 열린다 3. 젤리로를 마는데 터지는 경우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 중 부적당한 것은? 1. 설탕 일부를 물려수로 대체한다 2. 팽창제 사용을 증가시킨다 3. 덱스트린의 점착성을 이용한다 4. 노른자를 감소하고 전란을 증가시킨다 정답은 2. 팽창제 사용을 증가시킨다 4. 슈크림의 제조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항목은? 1. 물에 소금과 유지를 넣고 센 불에서 끓인 후 밀가루를 넣고 저으면서 완전히 호화시킨다 2. 섭씨 60도에서 65도로 냉각시키고 계란을 소량씩 넣으면서 매끈한 반죽을 만든다 3. 보통은 원형 모양 깍지를 이용하여 평철판에 짜놓고 물을 분모하여 껍질이 빨리 형성되는 것을 막아준다 4. 굽기 초기에는 윗불을 강하게 하여 표피 색상을 빨리 내며 굽는 열에 예민하기 때문에 수시로 5분 문을 열고 슈의 굽기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정답은 4. 굽기 초기에는 윗불을 강하게 하여 표피 색상을 빨리 내며 굽는 열에 예민하기 때문에 수시로 5분 문을 열고 슈의 굽기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5. 제과 제품을 평가하는 데 있어 외부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부피 2. 껍질 색 3. 기공 4. 균형 정답은 3. 기공 6. 슈 제조 시 굽기 중간에 5분 문을 자주 열어주면 완제품은 어떻게 되는가? 1. 껍질 색이 유백색이 된다 2. 부피 팽창이 적게 된다 3. 제품 내부의 공간이 크게 된다 4. 울퉁불퉁하고 벌어진다 정답은 2. 부피 팽창이 적게 된다 7. 비중이 높은 제품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기공이 조밀하다 2. 부피가 작다 3. 껍질 색이 진하다 4. 제품이 단단하다 정답은 3. 껍질 색이 진하다 8. 케이크 펜용적 410cm²에 100g의 스펀지 케이크 반죽을 넣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펜용적 1230cm²에 넣어야 할 스펀지 케이크의 반죽 무게는? 1. 123g 2. 200g 3. 300g 4. 410g 정답은 3. 300g 9. 다음 중 무스 제조 시 젤라틴을 팽윤시키려 할 때 물 사용량으로 알맞은 것은? 1. 젤라틴과 동량 2. 젤라틴의 2배에서 3배 3. 젤라틴의 4배에서 5배 4. 젤라틴의 8배에서 10배 정답은 3. 젤라틴의 4배에서 5배 10. 다음 제품 중 굽기 전 침지 또는 분모하여 굽는 제품은? 1. 슈 2. 오믈렛 3. 핑거쿠키 4. 다쿠아즈 정답은 1. 슈 11. 케이크를 부풀게 하는 증기압의 주재료로 알맞은 것은? 1. 계란 2. 쇼트닝 3. 밀가루 4. 베이킹 파우더 정답은 1. 계란 12. 데커레이션 케이크와 공예과자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으로 알맞은 것은? 1. 미각효과 2. 시각적효과 3. 다양한 장식효과 4. 먹을 수 없는 재료의 사용 정답은 4. 먹을 수 없는 재료의 사용 13. 커스터드 크림을 제조할 때 결합제의 역할을 하는 것은? 1. 설탕 2. 소금 3. 밀가루 4. 계란 정답은 4. 계란 14. 찜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 것은? 1. 소프트롤 2. 찜 케이크 3. 중화만두 4. 호빵 정답은 1. 소프트롤 15. 주방의 설계와 시공시 조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1. 환기장치는 대형의 한 개보다 소형의 여러 개가 효과적이다 2. 주방 내의 천정은 낮을수록 좋다 3. 바닥의 배수구는 측면에 설치한다 4. 냉장고와 발열기구는 가능한 멀리 배치한다 정답은 2. 주방 내의 천정은 낮을수록 좋다 16. 제빵에서 탈지분율을 1% 증가하면 추가되는 물량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은 1. 0.7% 17. 스펀지 도우법에서 스펀지의 표준 온도는 얼마인가? 정답은 2. 섭씨 23도에서 24도 18. 제빵 시 베이커리 퍼센트에서 기준이 되는 재료는? 1. 설탕 2. 물 3. 밀가루 4. 유지 정답은 3. 밀가루 19. 건포도 식빵을 구울 때 주의할 점은? 1. 윗불을 약간 약하게 한다 2. 윗불을 약간 강하게 한다 3. 굽는 시간을 줄인다 4. 오븐 온도를 높게 한다 정답은 1. 윗불을 약간 약하게 한다 20. 제품이 오븐에서 갑자기 팽창하는 오븐 스프링의 요인이 아닌 것은? 1. 탄산가스 2. 알콜 3. 가스압 4. 단백질 정답은 4. 단백질